안녕하세요 모슈입니다. 다들 NCS 아시죠? 그렇습니다. 게임할때도 많이 듣고 유튜브 보면 그냥 나오는 그 노래들 오늘 그 노래들을 믹스해보았구요 NCS 중에서도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베이스라는 장르입니다. 곡속도가 다소 빠르므로 정신없을 수도 있고 신날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좀 신난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아 아니에요 그냥 하고싶은대로 누르던 말던 맘대로 하지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꾸버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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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